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가스비 폭탄의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 제주는 도시가스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충전가스를 사용하는데요. 겨울에 조금 따뜻하게 살겠다고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면 몇십만원의 가스비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청구서를 보면 눈물이 쏟아지죠.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전기난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리뷰한 제품 중 사이즈가 가장 커서 어떻게 리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한번 가보죠. 작년부터 이미 샤오미 전기난로가 출시되었는데요. 지금은 샤오미 전기난로와 미지아 전기난로가 출시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버전의 전기난로와 미홈과 연동되는 스마트 버전 두 종류가 있어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앱과 연동되는 버전이 2, 3만원 정도 더 비싼 편인데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타이머를 설정할 수 있고 집 밖에서도 전기난로를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스마트 버전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저는 샤오미 전기난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샤오미 미지아 신형 스마트 전기난로를 구매해봤습니다. 제품 소개 전에 샤오미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샤오미 전기난로는 고전압 제품이라 일반 어댑터를 사용하면 회로가 모두 타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꼭 불어댑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 어댑터는 전기난로 구매 시 추가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착한 판매자들은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면 샤오미 디자인답게 역시나 매우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샤오미 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디자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샤오미 버전보다는 미지아 버전이 디자인적인 면으로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샤오미 전기난로의 방열구가 상단에만 있는 반면에 미지아 전기난로는 상단과 전면 두 곳에 있는데요. 샤오미 전기난로 보다는 조금 더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애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레트로하게 수건거리가 달려있습니다. 외부가 설재로 되어 있어서 차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작은 포인트 하나가 따뜻한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 신형 제품이라 간편하게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최신식 터치 방식입니다. 버튼 구성도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최신형답네요. 온도는 18도에서 28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타이머는 1시간, 3시간, 5시간, 9시간까지 조절이 가능해서 원하는 시간 동안 전기난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전기난로는 공기를 뿜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밀도차로 공기를 대류순환시키는 방식인데요. 말이 어렵긴 하지만 공기가 빠르게 가열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아주 큰 단점도 있죠. 설명을 보면 내부에 있는 고효율 발열체가 45초 안에 120도까지 빠르게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도 상당히 빠르게 가열됩니다. 그리고 가열된 이후에는 외부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데 중국 제품을 사용한다고? 왠지 화재에 취약할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불안해지는데요. 샤오미 미지아 전기난로는 안전장치가 아주 빵빵하게 되어 있습니다. IPX4 방수 등급으로 욕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온도를 초과했을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과열보호 센서와 기울어졌을 때 전원이 차단되는 정전 스위치가 있어서 집안 어디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외부 케이스도 불에 잘 붙지 않는 난연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안전장치면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샤오미 전기난로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스마트 항온 온도 조절 시스템인데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저출력으로 작동을 하고요. 설정 온도보다 낮아지면 다시 가열을 시작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2200W라 전기세 폭탄이 조금은 걱정되긴 하지만 스마트 항온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전기세 걱정을 조금은 덜어줄 것 같습니다. 미홈 연결 방법은 미홈을 실행하면 상단에 더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샤오미 제품들이 쫙 나열됩니다. 여기에서 미 스마트 스페이스 히터 S를 선택하고 와이파이 리셋을 위해 와이파이 버튼을 6초간 눌러주세요. 삐 소리가 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고 앱과 기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미홈에는 자동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집에 샤오미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전기난로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에는 온도와 습도를 체크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전기난로를 켜라 라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고요. 일정 습도 이하로 떨어지면 가습기를 켜라 라는 명령어도 입력할 수 있으니까요. 4세대 샤오미 가습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능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샤오미 전기난로를 구매하면서 다들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기대를 충족하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구매 후기 대부분이 난로 있는 곳만 따뜻하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넓고 추운 집에서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죠. 샤오미 미제아 전기난로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10제곱미터로 3평 정도인데요. 방안이 아주 잘 되는 작은 방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넓은 집에서 사용할 제품을 찾는다면 이 제품은 정답이 아닙니다. 샤오미 전기난로는 전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제주처럼 가스비가 비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면 굳이 이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사는 곳도 빨리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고맙습니다. 저는 모든 아징이 매 Kop vlogs입니다.